탈모 샴푸 좀 봐주세요 아니 펜션 샴푸 머리 진짜 안맞으면 이거는 이건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김주원님꺼 소개해 주시죠 엄마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자꾸 제가 사춘기 때 말 안 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가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비비탄총 안 사줘서 서운했던 거 다른 친구들이랑 성적 비교해서 속상했던 거 말하다가 싸웠습니다 나이 마흔 가까운 나이에 이런걸로 이런걸로 엄마랑 싸우는 저 근데 서운할만하지 않나요? 저는 아까도 슬쩍 이 사연을 읽었거든요 엄마가 마흔 가깝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소인대 모먼트가 있는 게 이런걸로 엄마랑 싸우는 저 소인배인가요?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서운할만하지 않나요? 초등학교 때 엄마가 비비탄총을 안 사줘서 서운했다고 하셨는데 침착매님은 비비탄총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안산총잡이였어요? 그때는 모두가 총잡이였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친구 분하고 대화하는 걸 인터뷰를 봤는데 대화가 이런 대화였어요 그때 사용하신 총기가 뭐였죠?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전과전을 대화하듯이 여러가지 있었어요 땡레타 땡미스웨슨 여러가지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명품 안산존윅 땡저트이글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뭐 모조품 같은게 많이 나왔죠 비비탄 그 앞에 주황색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? 아니었어요 아니면 그냥 새까맞던 시절 완전히 감쪽같을 때 M16도 있었어요 M16이 진짜 좋았죠 저희 세대 때는 그게 최종 보스격인 총이었죠 그건 너무 강해서 그것도 갖고 계셨어요? 저는 없었죠 소총 갖고 있는데 한 명씩 있지 않았어요? 동네 소총 한 명씩 동네 백병전 되게 약한 애인데 무기로는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스타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미군무기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소염기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사셨다고 그런거 쓰느냐 안쓰죠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거는 어떻게 그 총기를 장만하셨는지 어머니께서 사주셨는지 저는 그때 그 스티커 배달을 했어요 스티커 배달은 뭐에요? 그 점포에 뭐 통닭집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스티커 있잖아요 메뉴가 적혀있는 스티커 그래서 그 집 앞에 막 꽂혀있잖아요 아 그거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전단지 뿌린거네요 사실상 점포에 가서 영업을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그럼 백장 좀 아 백장 더 주세요 더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죠 그거를 그걸로 총기 반입을 했다 한 장이 이제 10원꼴로 10원꼴로 그러면 진짜 수만 장을 돌려서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힘들었죠 어린다는데 누굴 쏘기 위해서 그렇게 친구들을 쏘기 위해서 친구 저격을 위해서 그렇게 또 총기가 고장이 잘나가지고 총 쏘는 구멍에다가 비비탄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아 화승총처럼 옛날에 네 찍어서 장전하고 쏘고 한 발 한 발 아 추노처럼 추노처럼 그렇죠 탄창이 고장나면은 이걸로 하는 불쌍한 애들이 있었죠 네 하고 근데 불쌍하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쏴야하는 그렇죠 좀 이제 입에 하나씩 넣기 귀찮으니까 많이 넣어 해서 많이 넣으니까 일단 맞는 애가 더러워요 이야 생각났다 생각났다 근데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맞아 맞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맞는 애들이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 아니 심지어 땅에서 주워서 넣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비비탄을 따로 사질 않아요 사면 되게 희한하게 쳐다볼 때였어요 네 무조건 다 주워서 운동장이나 주운걸 입에 넣어서 다시 장전 그리고 그냥 입에 잠깐 넣어서 넣는게 아니고 머금고 있다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안 아팠던거에요 면역이 되니까 약간 겐지즈 메타인거죠 아 아 세상 바이러스전이었어요 화학전까지 겸한 네 요즘엔 통싸움 잘 안하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조금 요즘엔 게임만 하고 많이 아픈 이유가 키보드만 두들기니까 다들 게임기 대신 다시 총기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 규제가 이게 없어보이게 또 맞습니다 그 탄창을 다 고장내야 돼요 입으로 놔야 돼요 화승총식으로 그래야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아하 익명 2님꺼 주호민 작가 소개시죠 네 중학교 때 친구 4명이랑 1년에 한번 2박 3일 정도 펜션에서 놀다 오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넉넉하게 보고 남은 음식은 개인차로 항상 운전해주는 친구가 가져갑니다 렌트비 주유비 대신으로요 음 탈모 샴푸 좀 봐주세요 아니 펜션 샴푸 머리에 진짜 안 맞으면 이거는 이건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내일 생방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주 게스트 언니 조아린이에요? 조아린 아니 별명 그만 만들어주셔도 돼요 아니요 조아린은 뭐예요? 뭔가 조아린 느낌인가?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설명이 긴데 내가 이제 그 본인이 설명해가지고 너무 웃기네 내가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노래를 좋아해서 아 그래서 조아린의 비밀정원이라 했구나 너무 별명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언니 진짜 별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언니 진짜 별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 만드세요 아 애창곡이구나 언니 쑥스럽게 자기 입으로 절 Heraus은 네 도전하신 падме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희 하하핳하핳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핳 하핰흐흐 흫흐흐흫 졸덕하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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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추천할 정도로 별명이 많은 방송작가